시작해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조스 떡볶이에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바로 로제크림 떡볶이라고 이제 조스 떡볶이에서 새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적게 주문을 해가지고 양이 좀 적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듬튀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짠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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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훼 후 후 후 후 오 후 오 오 후 수 수 몇 완전 3 4 4 5 5 6 5 5 6 5 저는 이 가락국수가 이렇게 입속에 나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락국수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 가락국수는 너무 맛있고 그 가락국수는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 가락국수는 그런것같아요 이게 무려간 것 같아요 이 가락국수는 이 가락국수는 너무 맛있어 이 가락국수는 너무 맛있어서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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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는 젓가락이 아니라 꼬챙이로 먹어야 제맛이죠 떡볶이는 오징어 불을 끓여서 먹기 싫어 여기다 여기다 고춧가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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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치즈 아이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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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쩝쩝 고춧가루 먹자 고춧가루 계란이 아 너무 맛있어 그치? 여러분들 제가 요 새로나온 로제크림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어 제가 생각보다는 이제 좀 느끼한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엄청답니다 여러분들 달달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느낌이고 떡도 되게 통통하고 쫀득쫀득하고 근데 저는 약간 매운 그런 떡볶이를 좋아해서 가끔씩은 좀 가끔씩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생각보다 저는 약간 느끼하고 고소하고 약간 요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로제크림 파스타 굉장히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모듬튀김도 굉장히 맛있었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미지에다 이나짱입니다 안녕